최근에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글을 제가 또 읽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인 사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말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런 말을 잘한대요 방법이 있을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참 자주 한답니다 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또 이런 말이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들도 많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자주 안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일을 만나도 안 죽었으면 됐지 이만하길 다행이야 사실 저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또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저도 애를 좀 씁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무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뭐 이런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막 그냥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어떤 일로 다 괜찮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독백을 해요 사고만 안 나면 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다 괜찮은 일이야 제가 왜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할까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요 복잡한 거 여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싶지 않고요 제 눈에 딱 떠였던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해석의 왜곡성 그들의 특징이 해석의 왜곡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줘도 해석의 왜곡성이 어김없이 작동이 돼가지고 아니 저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뭘 얻으려고 저래? 이게 해석의 왜곡성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설명하기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도 되게 독적했습니다 불신에 대한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강의가 생각났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 점에서 좀 강의 생각을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빨리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모든 포로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인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목사나 또 거짓 선지자나 행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짓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난냐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하난냐가 어떤 거짓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 28년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난냐가 말하여 이르되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단지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참 신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난냐에게 이르되 하난냐여 들으라 요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9장이고요 본문 바로 앞에 28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내냐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논쟁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인데요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백성들에게 이거는 절망적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2년 뒤에 우리가 풀려난다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 이 70년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더 이상한 말 하나를 덧붙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면 아니 진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거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무슨 70년이나 묶어두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희망이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부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건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수용하기가 어렵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맨날 평안을 주기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대안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런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학은 사회학 이런 과목처럼 암기해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게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구구단 아닙니까? 구구단은 그냥 무대보로 외우는 거예요 77이 49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7을 7번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77이 49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창조되신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좀 반발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 답을 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내 거부감이 간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 이거 재앙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이거 재앙이에요 사춘기애가 그 혼미한 사춘기애 생각하고 그 아이 아버지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좀 없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한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추고 사는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막 혼미할 때는 아버지와 그 사춘기 아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이고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떡하냐 얘는? 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사춘기처럼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춘기를 되돌아보세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면 심했을수록 훌륭한 집을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그냥 수용하자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자 성경에는요 이래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승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하고 있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니 이렇게 순결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한계가 있지 아니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 뭡니까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 감옥가 있는 그것조차도 요셉이 형통하다 이게 요셉이 수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입기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을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답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수할까 봐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악한 형제들 때문에 어긋나 버린 인생이 됐지만 아까 행복한 사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게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 속에 요셉은 1단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포로로 보낸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단계 구구단 외우듯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구절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다음 구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세 번 역으로 하나님은 단계일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일만스도 파송 운동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면서 했던 축복의 말씀 이거 기억하십니까? 수문학교에 모두 가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력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참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그런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단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들이 첫 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몰입이에요 몰입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사실 이 두 번째 대지 제목은요 최근에 읽은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몰입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친구가 했던 말 메모했다가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을 만나면 난 너무 부러워요 커피숍에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거 곧 아닙니까? 집에 가서 그날 동창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동창생끼리 만났더니 수준이 비슷해요 내 수준이나 지 수준이나 묵상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왜 몰입해야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 성장하고 싶으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잠실 체육관에서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대형 행사를 교회가 기획하면 우리 부교역자들은 그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신방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못 나누잖아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 미국, 유럽 집회를 꼭 다녀오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나 차 태워달라고 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도 신방하고 그들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고 그들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풀러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의 일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예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며 주님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몰입이라는 책을 목차에 보니까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Work hard에서 think hard로 생각을 이동하라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되 think hard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시는 거 좋은데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눈 부럽뜨고 저게 저거 틀린 말 하나 오른말 하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그랬고 우리 교육자들이 엄청 많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괜찮습니까? 아이나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너 어디 건방지기 왜 다니면서 설교 갖고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까 봐 그 지적이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만드는 그래서 2부 때 얼마나 조심하고 3부 때 더 조심하고 옛날에 4부 때는 또 더 조심하고 5부 때는 그냥 실신할 정도로 조심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칼럼을 읽었더니요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석 달에 열흘씩 휴가를 준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전 직원들이 다 해외여행을 떠난대요 이것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것들 외에도 직원들이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는 룰이 있댑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 내일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쉬게 해줘요 룰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회사는 곧 망해버릴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회사라는 겁니다 우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 매출 2,500억 원 평균 이상 이익률 15% 이런 놀라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칼럼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신나게 놀게 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이다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즉석 보상하고 놀더라도 생각하면서 놀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어느 직원이 나 내일 내 하루 그냥 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고 그 칼럼의 맨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회사의 슬로건은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이게 이 회사 슬로건이래요 분당 우리 교회 슬로건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함께 생각하는 교회 항상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몰두하는 교회 예수님께 집중하며 생각하는 교회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슬로우 싱킹, 핑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발음이 안 되니까 슬로우 싱킹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구입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띠지예요 이 겉장에 이렇게 띠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떼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내가 너무 아쉽게 생각해요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이게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짜리 문제 해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1분짜리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3일 내내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답이라도 여러분들이 척척 해결해내는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 좀 해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히브리스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찬수 목사 설교 해석법 이 설교에 나오는 예화, 이 설교의 흐름,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진취적인 행동입니다 진취적인 행동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됐다 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7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요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2년 만에 빨리 풀려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악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 20절 엑센트를 달리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고백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시고 이 두 번째 단교를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행복인가 그 건강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진취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래요 오늘 청년주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가슴 아픈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나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가 가치관에 뚜렷한 정립을 잘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한데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기초 다지기 중에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초를 잘 다진 그 열매가 다음 세대 살리는 데 다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이런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결론을 우리 청년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직접 불러서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간정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유라 자매 아까 우리 1부 때 2부 때 각각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고뇌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이 세 분의 간정을 다 올릴 거예요 다 들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유라 자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 겸 간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매를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청년부 전유라 청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엔 엄마 따라 대예배만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를 드리기보단 부끄럽지만 예배 끝나고 엄마가 사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이후에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고 언제나 제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흔적들이 그 노력들을 방해하곤 합니다 여전히 금요일만 되면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청년 금요집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처음엔 야 니가 교회를 하며 이런 저의 모습을 많이 낯설어 합니다 지금도 종종 이쯤 되면 유라가 놀고 싶을 때가 됐는데 한 번씩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문을 두드리는 횟수도 줄고 언제 한 번 교회에 오겠다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답게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사실 친구 관계가 아닌 일터로 나가면 이 갈등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종종 저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때로 성공을 담보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당혹스럽다 못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이 누군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 때 청년 특송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저희가 청년 힘을 알아보시고 본당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마다 저희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새벽 세상에서 받기 힘든 무조건적인 호의가 제가 그 한 주로 살아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 고난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앞으로 몇 번 몇 백 번 몇 천번을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엔 몰랐으나 하나님을 아는 제가 이제 아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묵묵히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은혜이고 힘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